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기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절대적보 저자 신면철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무자동화 시스템부터 살펴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이 시험은요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현재 문제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가끔 시험 보러 가거든요 문제가 여전히 10년 전, 15년 전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본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출제됐던 아이들만 요약해서 들어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도 빠질 게 없다 그리고 기준은 기출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강의는 빠르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사무자동화의 개념하고 특징이 나오는데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굉장히 이슈였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무는 자동화되어 있다고 봐주실 수 있겠고 최근에는 또 AI 때문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자동화에서 첫 번째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사무자동화는 결국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어떤 사무 업무들이 쭉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자동화한 것을 의미한다 문서 자동화나 요즘에는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특정 어떤 작업물이 나올 때 사무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작업물이 나올 때 이거를 또 AI에 의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자동화시켜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자동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가 존재해야만이 우리가 사무가 가능한 것이고 또 통신 기술도 있어야 되겠죠 회사 내에서 결제 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엔 다 전자결제 하니까 이런 통신 기술 그 다음에 시스템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 어떤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행동과학은 어떤 사무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적은 돈을 주고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무자동화의 결국은 목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는 장비와 수행하는 업무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 적게 드리고 일 많이 시키는 이것을 우리가 사무자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자동화 보시면서 전사적이라고 하는 아이가 많이 나올 텐데 전사적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쟁 나가서 싸우는 애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번역도 개떡같지 않았어요 그쵸? 엔터프라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가 뭐예요? 기업이 되겠죠 엔터프라이즈의 이게 S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업, 전체 회사의 내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회사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간 능력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늘리기 위한 왜 창조적으로 하는 걸까요? 사무원들이 이 사무작업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어떤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가 없잖아 그치? 야, 문서 정리하다가 하루 다 가고 그럼 언제 생각을 해? 언제 새로운 걸 개발해? 그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기존의 자료 처리 기술로 다루기 어렵고 자료약이 많으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사무업무에 대해서 컴퓨터 기술이나 통신기술, 시스템과학, 행동과학을 적용을 해서 좀 자유롭게 자동화시켜서 우리가 사무업무를 좀 줄여주는 그치? 사무원에 실제적으로 시간의 여유를 주는 그리고 다른 일을 시켜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무사동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과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특징들이 있어요 시스템과학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있죠 반환, 그 다음에 입출력 분석, 목적, 목표의 계속적 추구 질서 있는 전체로의 추구 결국은 전체 조직에 관련된 내용들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 행동과학의 요소에는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이렇게 되겠죠 사무원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사회적이나 또는 그 사무원의 심리적인 거나 또는 전체 인류적인 것으로 행동과학을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과학만 전문으로 배우는 학문도 있잖아요 학과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우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가지고 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사무자동화의 ABCD예요 사무자동화는 기본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신, 자료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모든 사무원들이 다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들기고 있었죠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료 입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전산 처리가 되죠 사무원이 펜으로 뭘 쓰는 일이 있나요 컴퓨터로 타자를 입력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를 훨씬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럼 사무자동화가 이렇게 발현되게 된 계기가 뭐가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요인이 있겠죠 정보화사회 출연이에요 정보화사회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하게 됐고 또 통신을 이용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가지고 처리해야 할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해졌어요 사람 혼자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긴 한데 고학력화 또 고령화로 인한 인구수가 또 늘어났고요 연령 분포 교육 연수의 변화로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일할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 사무관리의 질적 효율성이 필요해졌어요 사무관리의 질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무를 예전에는 그냥 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셈이나 곱하기 이런 거 할 경우에 보통 계산기로 치다 보면 1, 2 정도 틀리는 거는 그냥 오류를 허용을 해줬다고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금액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볼펜을 팔았지만 지금은 자동차를 팔고 비행기를 파고 전투기를 파니까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적 효율성이 필요해졌고 또 사무 업무에 대해서 기존 의식이 변화했어요 또 정보산업으로 발전 및 확대가 됐다 정보산업이라고 하는 게 정보통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뭐죠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AI가 모든 업무를 해주는 거죠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요 없는 잔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AI가 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까 창의성을 더 발휘해서 좀 더 다양한 상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효율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또 경제적인 요인이 있어요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사무 부분에 비용이 증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또 문서 작성비 보관비 휴게 얘기해가지고 A4용지 가격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인건비도 마찬가지지 최저임금 따지면은 이거를 예전에는 사람을 10명 썼어야 됐는데 이제 한 명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써야 되겠지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통신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마련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기반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무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개념적으로 지금은 이게 이론적으로 보지만 실제 문제를 보시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사무자동화가 발전되게 된 기술적인 요인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요인이 아닌 것은 나오겠지 여기서 3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약할 때 보면 교재에 3가지 항목들이 있는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왜? 다음 중 아닌 것은 왜? 사지선다형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사무자동화의 특징과 주요 기능들이 나오는데 사무자동화라는 건 뭐예요? 사용자 중심이어야 돼 사용자가 누구야? 인간이요 인간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무자동화는 종합적인 체계로 구성이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업무가 이루어지려면 인간과 그 다음에 업무, 그 다음에 작업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해야 돼 이런 어떤 체계화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자동화는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실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구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집단의 거부 반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고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다 즉 사람이 기계를 다뤄서 기계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자동화를 이뤄내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 사무자동화에 있어서 사무 분야의 지적 생산성 향상이에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쓸데없이 종이 복사하고 인쇄하고 가서 결제 받도록 10층까지 올라가서 결제 사인받고 이러한 불필요한 일 때문에 사람이 지쳐버려 그러면 어때요? 지적 생산성을 환상시킬 수가 없어 사람이 생각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치? 또 사무처리의 질적 산상 당연하죠 왜? 컴퓨터로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제약 조건을 제시하고 그 값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둬서 오류가 입력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어요 최소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또 당연히 비용 줄겠죠? 시간도 줄겠죠? 또 자료 처리가 사무처리가 투명화되겠죠? 투명화라고 하는 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효과적인 정보관리, 정형적인 업무자동화 욕구의 다양화에 대처할 수 있고 유효성 향상, 창조성 향상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목적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자주 출제되거든요 창속 창조성에 대해서 개념이 좀 잘 안 잡히시는데 아니 사무자동화인데 왜 창조성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여유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창조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관점이 그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무자동화의 주요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문서화죠 기본이 문서지 그리고 통신이죠 그리고 정보, 업무 자동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다 워크플로우가 잘 구성이 돼 있어서 회사에 입사하면 해당하는 회사의 업무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딱딱딱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예전에는 전체 업무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됐지만 지금은 어때요? 내가 할 것만 딱 하면 지가 알아서 나머지는 작업을 하는 거죠 문서라고 하는 거는 문서의 작성, 배포, 보관, 정확도 향상 이런 것들 당연히 제공이 되겠고 통신망을 이용해서 자료를 주거나 또는 상호 대화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고 정보의 활용 기능은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모여진 정보들을 뭐라고 해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지 얘를 분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다양한 데다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죠? 많은 회사들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칼럼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전 세계에서 AI를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AI 어떤 기술 발전에 있어서 중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우선 인구가 되고요 걔네들은 자료 어떤 정보 보완에 대한 개념이 없대 그래서 하여간에 모든 개인정보금이 모든 것을 다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인스타나 이런 것들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외부 기업에서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렵잖아 예전에 한번 페이스북에서 일이 나가지고 난리났었잖아요 대선 때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슈가 됐나 말이야 중국은 그런 게 없대 그래서 만약에 위챗이나 이런 뭐 위챗이 뭐냐 이거 저거 뭐야 중국 애들 카카오톡이잖아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틱톡이나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뭐야 개인의 정보 보완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냥 지들이 원하면 갖다 쓴대 그걸 내가 뭐 여기다 글을 하나 올렸어 그러면 아 얘의 나이는 뭐고 이름은 업무고 소득 수준은 얼마고 이걸 다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보 활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또 업무 자동화 당연한 거지 이거는 모든 것이 문서 내가 작성을 해 그럼 자동으로 내가 결제하기 딱 눌러주면은 그것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이 알아서 그냥 클릭만 해주면 돼 그치? 그럼 얘네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별도로 공부하는 학문이 별도로 있어요 워크플로우라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별도로 카운셀링 해주고 이거 뭐야 소프트웨어 개발해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즘에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예요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우선 기본적으로 철학이 필요해 뭐? 아 사무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그 회사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자동화에 대한 명료한 개념을 파악하고 계획 및 실천을 위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 구조가 잡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현대자동차에 갖다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왜? 반도체 회사랑 자동차 회사는 개념이 다르잖아 철학적으로 걔네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잖아 그죠? 다음에 장비 당연한 거죠 제도 당연하죠 사람 당연하죠 그리고 자주 출제됩니다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에는 철학, 장비, 제도, 사람 철학이 왜 들어갔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철학이 필요해 왜? 그죠? 한 5년 전인가? 그때 전만 해도 한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인문학이 한참 떴었잖아요 이게 선진고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하더라고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 인문학 그지? 인문학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뭐지? 바로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자 사무자동화의 종류 OA 당연히 사무자동화가 되는 거고 FA는 팩토리 H는 홈 SA는 세일 M은 매니지먼트 A는 어카운팅 회계자동화인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지? 자동 나오고 가끔 출제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사람에 관련된 내용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사람도 포함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종류에는 이것도 출제된다니까 제일 많이 출제됐던 애가 얘야 그죠? 다음 중 자동화 시스템 중에서 공장의 모든 업무를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사무자동화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결국은 사무 부분에 지적 생산성 향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일에 치워가지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유 시간을 줘서 창의롭게 하는 거 여러분들 가끔 마스컴 보시면 아시죠? 아마존이나 트위터 X자 요즘엔 X 테슬라 얘네들 회사 가봐 구글 회사 가봐 이렇게 탐방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죠 걔네들은 자유롭게 출근하고 자유롭게 퇴근해요 왜 그럴까? 아 일에 쩌들지 말고 너네가 창의롭게 뭔가 만들어내 이런 거죠 그냥 회사 가서 수영하고 헬스하고 이러더라고 걔네들은 그게 놀러가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지적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죠 됐죠? 사무 분의 지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접근 방법에는 당연히 사람과 조직의 개편 사무작업의 개선 사무 환경 정비 정보 시스템의 확립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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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